1. 식육처리기능사 기출 및 예상문제 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토시 대상 부위와 표시 방법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1. 일투플러스 등급 쇠고기의 등급과 함께 금내 지방도 마블링 병행표시 2. 쇠고기의 등급 표시 대상 부위 확대 3. 최근찜 탕을 즐겨 먹는 소비트렌드 반영 4.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 부위 추가 정답은 3. 최근찜 탕을 즐겨 먹는 소비트렌드 반영 3. 해설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고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하였다. 2.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도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육량 고기량 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BC 등급으로 판정한다. 2. 육질 고기질 등급은 극내 지방도를 9단계로 측정한다. 3. 육질 고기질 등급은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플러스 1 2 3 등급으로 판정한다. 4. 비욕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정답은 3. 육질 고기질 등급은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플러스 1 2 3 등급으로 판정한다. 4. 해설 육질 고기질 등급은 극내 지방도를 9단계로 측정하고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플러스 1 2 3 등급으로 판정한다. 3. 2019년 12월 1일부터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넓히도록 쇠고기 등급 기준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1 2 플러스 등급은 극내 지방도 넘버 8 넘버 9만 해당한다. 2. 극내 지방도 넘버 1은 1 플러스 등급에 해당한다. 3. 종전 극내 지방도 우선 평가 방식에서 항목별 개별 평가 후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4. 송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을 적용한다. 정답은 1. 1 2 플러스 등급은 극내 지방도 넘버 8 넘버 9만 해당한다. 해설. 쇠고기 1 2 플러스 등급은 극내 지방도 넘버 7 넘버 8 넘버 9에 해당한다. 4. 2019년 12월 1일부터 소, 돼지 식욕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에 추가된 쇠고기 등급 표시 대상 부위가 아닌 것은 1. 보석살, 2. 삼각살, 3. 부채살, 4. 갈비살. 정답은 4. 갈비살, 해설. 갈비살은 종전 표시 대상 부위이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 부위, 보석살, 삼각살, 부채설이 추가되었다. 5. 2020년 11월 27일부터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을 개설,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확대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 법인의 지부 불포함, 해설, 농림축산식품부량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가축시장 개설의 경우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 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 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이력관리 대상 가축이 아닌 것은 1. 말 2. 소 3. 돼지 4. 우리 정답은 1. 말 해설 이력관리 대상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7. 가축을 거래하면 신고를 기한해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 출생, 폐사 신고 출생, 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해설, 옳은 설명 양도, 양수, 이동 신고 양도, 양수, 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입, 수출 신고, 통관 절차가 완료된 날 8. 고품질 소시지 생산을 위해 유화 공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인이 아닌 것은 1. 세절 온도, 2. 세절 시간 3. 원료육의 보수력 4. 아재선염의 첨가량 정답은 4. 아재선염의 첨가량 9. 다음 중 인산염의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 고기의 pH를 증가시켜서 2. 고기의 온 강도를 증가시켜서 3. 근원 섬유 단백질의 결합을 분리시켜서 4. 단백질 함량을 감소시켜서 4. 인산염의 보수성, 보수력을 향상시키는 이유 5. 고기의 pH를 증가시켜서 6. 고기의 온 강도를 증가시켜서 7. 근원 섬유 단백질의 결합을 분리시켜서 10. 원료육의 유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PSE 근육은 DFD 근육보다 유화성이 떨어진다 해설 pH가 낮은 PSE 근육은 단백질의 변성이 많고 단백질 영용해도가 떨어져 pH가 높은 DFD 근육이나 정상 근육에 비해 유화성이 떨어진다 11. 다음 중 훈연 연기 생산 시 400도씨 이상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바람 성분은 정답은 3. 벤조피렌 해설 벤조피렌은 400도씨 이상 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바람 성분이다 12. 다음 중 건조 소시지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냉동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한다 2. 표면에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 3. 실온에서 저장이 가능하다 4. 살균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은 1. 냉동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한다 해설 건조제품은 실온에서 저장이 가능하므로 냉동이나 냉장을 할 필요가 없다 13. 건조저장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육포도 건조저장육의 일정이다 2. 건조저장육은 육의 수분함량을 줄인 제품을 의미한다 3. 건조저장육은 온도, 열기, 공기의 속도 등에 의하여 육을 건조한 것을 의미한다 4. 냉동저장과정 중 수분진발로 발생된 건조육을 의미한다 정답은 4. 냉동저장과정 중 수분진발로 발생된 건조육을 의미한다 해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조저장육류는 식욕을 그대로 또는 이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건조하거나 열 처리하여 건조한 것을 말한다 육함량 85% 이상이 것 건조저장육류는 수분을 55% 이하로 건조하여야 한다 14. 소시지류의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설비로써 세절과 혼합을 하는 것은 정답은 2. 사일런트 커터 해설 세절과 혼합은 원료 육, 지방, 빙수 및 부재료를 배합하여 만들어지는 소시지류의 제조에 있어 중요한 공장으로 주로 사일런트 커터에서 이루어진다 세절 공장을 통해 원료 육과 지방은 입자가 매우 작은 상태가 되어 교질상의 반죽 상태가 된다 15. 식욕의 부위를 연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재원에서 훈연 또는 숙성, 건조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정답은 2. 생햄 16. 육제품 중 소시지 제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정은 정답은 2. 염지, 세절, 유화, 충전, 훈연, 가열 처리, 포장 17. 식욕 가공 시 육제품의 보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보수성이 우수한 원료 육을 선택한다 2. 인산념을 소량 첨가한다 3. 적당한 시간 동안 마사지를 시켜준다 4. 소부산을 3.0g·kg 정도 첨가한다 정답은 4. 소부산을 3.0g·kg 정도 첨가한다 해설 식욕 가공품의 규격으로 소부산, 소부산 칼륨, 소부산 칼슘 등의 보수료가 2.0g·kg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고 양념 육류와 포장육은 보수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8. 유연성과 산소 투과성이 좋아 생육의 랩필름용으로 가장 적합한 포장제는 정답은 1. 점일도 폴리에틸린 19. 신선육을 진공 포장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드립 발생 2. 변색 3. 이치 발생 4. 호기성 세균 증식 정답은 4. 호기성 세균 증식 해설 진공 포장의 주된 목적은 포장 내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호기성 미생물의 성장과 지방산화를 지연시켜 저장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진공 상태에서 보관된 고기의 색이 암적색으로 나타나는 표면 변색과 진공에 의한 찌그러짐 등의 포장육 형태 변화, 식육으로부터 유리되는 육증량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20. 육가공제품의 분류로 틀린 것은 1. 햄류는 식육을 정형 염지한 후 훈련 가열한 것이다 2. 베이컨 류는 돼지의 복부육을 정형 염지한 후 훈련 가열한 것이다 3. 프레스 햄은 육회를 염지한 것에 결착제, 조미료 등을 정강 후 훈련 가열한 것으로 돼지고기 함량은 전체 함유량의 75% 이상인 것이다 4. 소시즈류는 식육의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정강 후 훈련 가열 처리한 것으로 수분 70%, 지방 20% 이하인 것이다 정답은 4. 소시즈류는 식육의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정강 후 훈련 가열 처리한 것으로 수분 70%, 지방 20% 이하인 것이다 해설 소시즈류라함은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후 훈련 또는 가열 처리한 것이거나 재원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 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 냉동한 것을 말한다 육합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 21번 건조 및 반건조 육제품이 아닌 것은 1. 육포 2. 비엔나 소시지 3. 살라미 4. 페퍼로니 정답은 2. 비엔나 소시지 해설 비엔나 소시지는 가열 소시지이다 22번 생육의 육색 및 보수력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정답은 1. pH 해설 산도 pH는 지육의 근육 내 산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축 후 24시간 후의 산도는 5.4에서 5.8이어야 한다 산도가 높은 육류는 육색이 짙어지며 녹색 박테리아에 의해 변색될 수 있다 육색이 짙은 제품은 3주가 지나면 부패한 달걀 냄새를 풍긴다 23번 근육 단백질 중에서 고농도의 연용액으로 추출되는 염용성 단백질은 정답은 2. 근원섬유 단백질 해설 근원섬유 단백질은 식욕을 구상하고 있는 주요 단백질로 높은 이온강도에서만 추출되므로 염용성 단백질이라고도 한다 24번 다음종 식육, 정윤 및 어육 등 제품의 육색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정답은 1. 질산나트륨 해설 질산나트륨은 식품 중에 첨가했을 때 그 자체가 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식품 중에 유색 성분과 반응하여 색을 안정화시키는 육류발색제이다 25번 3. 칼슘 저장성이 좋다 정답은 4. 고기의 pH는 높을수록 저장성이 좋다 해설 고기의 pH는 낮을수록 저장성이 좋다 28번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식품 내의 불용성 물질의 함량 2. 대기 중에 상대 습도 3.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 4.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정답은 1. 식품 내의 불용성 물질의 함량 해설 수분활성도는 어떤 의미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다 식품의 수증기압은 대기 중에 상대 습도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의 영향을 받는다 29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염산으로 가수분해하면 아미노산이 생성된다 2. 아미노산은 한 분자 내의 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 3. 아미노산이 펙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4.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D형이다 정답은 4.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D형이다 해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거의 대부분은 L. 아미노산 형태로 존재한다 30번 쇠고기의 대분류 중 제비추리, 안창살, 토시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위는 정답은 2. 갈비, 해설, 대분류 중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는 갈비에 속하며 생산량이 적고 구이용으로 많이 쓰인다 31번 식육이 부패에 도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부패취 2. 점질 형성 3. 산패취 4. pH 저하 정답은 4. pH 저하 해설 고기 표면에 오염된 미생물이 급격히 생장하여 부패를 일으키며 주로 점질 형성, 부패취, 산취 등의 이상출을 발생시킨다 32번 쇠고기의 경우 10도씨에서 숙성을 요하는 기간은 정답은 2. 4에서 5일 해설 일반적으로 쇠고기나 양고기의 경우 4도씨 내외에서 7에서 14일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나 10도씨에서는 4에서 5일, 16도씨의 높은 온도에서는 2일 정도에서 숙성이 대체로 완료된다 돼지고기는 4도씨에서 1에서 2일, 닭고기는 8에서 24시간이면 숙성이 완료된다 33번 사후경직기를 지나 조직 속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은 정답은 2. 자기소화 34번 미생물에 의한 부패시 생성되어 육색을 저하시키는 물질은 정답은 2. 황화수소 35번 미생물 성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생물의 성장은 유독이, 대수기, 정체기, 사멸기를 거친다 2. 미생물을 배치해 접종했을 때의 시간과 생균소 사이의 관계이다 3. S자형 곡선을 나타낸다 4. 정체기에는 미생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정답은 4. 정체기에는 미생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해설 미생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시기는 사멸기이다 6. 다음 중 심한 열을 동반하는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균인 정답은 1. 살모넬라 균 해설 살모넬라 균은 복통, 설사, 발열을 일으키며 발열 시 39도 시까지 상승한다 37. 살모넬라 균을 사멸하기 위한 조건은 정답은 1. 60도 시에서 30분간 해설 살모넬라 균은 60도 시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한다 38. 식욕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중 성질이 다른 것은 1. 살모넬라 2. 웨지균 3. 브루셀라 4. 보틀리누스 정답은 3. 브루셀라 해설 살모넬라 웨지균, 보틀리누스 균은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고 브루셀라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균이다 39. 다음 중 식욕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겨레 2. 간염 3. 돈단독 4. 탐저 정답은 2. 간염 해설 식욕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는 겨레 탐저 브루셀라 돈단독 야토병 등이 있다 40. 쇠고기를 생식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정답은 3. 무구조충 해설 돼지고기를 덜 익히거나 생식할 경우 유구조충 갈고리촌충에 감염될 수 있고 쇠고기를 덜 익히거나 생식할 경우 무구조충 민촌충에 감염될 수 있다 41. 다음 중 도축 단계에서 오염을 주도하는 미생물 종류는 정답은 1. 중흥균과 혼행성균 해설 도축 단계에서의 오염은 주로 중흥균과 혼행성균이다 42. 도축장까지 가축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운송 차량의 바닥에 버팀목을 설치한다 2. 다른 축종을 함께 적재시킨다 3.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피한다 4. 장시간 수송 시에는 중간에 급수시킨다 정답은 2. 다른 축종을 함께 적재시킨다 43.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완료 관리, 처리, 가공, 포장, 유통 및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은 정답은 2. 핵섭 44. 식품 제조에 투입되는 물질로서 식용이 가능한 동물, 식물 등이나 이를 가공 처리한 것,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허용된 식품 첨가물 그리고 또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가공식품 등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정답은 1. 원료 45. 차고 어두운 곳 또는 냉암소라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빛이 차단된 몇 도씨의 장소를 말하는가 정답은 2. 0에서 15도씨 46. 원료 등의 구비호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 제조, 가공,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닌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때에는 식품 용수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비가식 부분도 충분히 씻어 주어야 한다 3. 식품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미네랄 농축수이어야 한다 4. 식품의 제조, 가공 중에 발생하는 식용 가능한 부산물을 다른 식품의 원료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 취급 기준에 맞게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2. 식품 제조, 가공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닌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가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때에는 식품 용수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비가식 부분도 충분히 씻어 주어야 한다 해설 식품 제조, 가공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닌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가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때에는 식품 용수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비가식 부분은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47번 다음,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보존 및 유통 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품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3. 따로 보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10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4. 냉장 제품은 0에서 10도씨에서 냉동 제품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정답은 3. 따로 보관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10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해설. 따로 보존 및 유통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48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설명하는 용어의 뜻이 틀린 것은 1. 표준 온도는 20도씨이다. 2.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찬물은 15도씨 이하, 열탕은 약 100도씨의 물을 말한다 3.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로수 또는 정제수로 한다 4.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mmHg 이하로 한다 정답은 4.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mmHg 이하로 한다 49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하여 정의의 훈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분쇄 가공 육제품. 2. 세남. 3. 건조 저장 육류. 4. 바르소시지. 정답은 3. 건조 저장 육류. 해설. 건조 저장 육류는 식욕을 그대로 또는 이해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건조하거나 열 처리하여 건조한 것을 말한다 육합량 85% 이상이 것. 건조 저장 육류는 수분을 55% 이하로 건조하여야 한다 50번. 다음 중 고기형 돼지에 해당하는 것은 1. 듀록. 2. 랜드레이스. 3. 요크셔. 4. 쇼트홈. 정답은 1. 듀록. 해설. 육질이 연하고 지방함량이 높은 것이 고기형 돼지의 특징으로 미국이 원산지인 듀록은 육질이 연하고 지방함량이 높다. 듀록 이외에도 고기형 돼지에는 버크셔, 원산지, 영국, 이베리코, 원산지, 스페인 등이 있다 51번. 미생물 등이 분비하는 효소로 고기를 선포시키는 데 관계하는 것은 정답은 1. 라이페이스. 52번. 식욕의 냉장 유통 과정 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가장 적은 미생물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4. 보틀리노스균. 53번. 세척 순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낸 것은 정답은 1. 예비 세척. 세제로 세척. 헹굼. 54번. 생육을 진공 포장한 후 저장 시 녹변을 야기하는 세균 속은 정답은 1. 락토바실러스. 55번. 미생물 증식 곡선의 순서가 옳은 것은 정답은 3.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56번. 산소가 있거나 또는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균은 정답은 4. 통성혐기 성균. 해설. 미생물은 유리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발효할 수 있는 호기 성균과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발효할 수 없는 혐기 성균, 그리고 호기적 및 혐기적 조건 어느 곳에서도 발효할 수 있는 통성혐기 성균으로 나뉜다. 57번. 200kg 소지육을 구입하여 발굴한 후 등심 17.8kg을 상품화했다. 이 등심의 생산수율은 정답은 3. 8.9% 해설. 등심의 생산수율은 등심의 무게 나누기 소지육의 무게로 17.8kg 나누기 200kg은 계산하면 0.089가 된다. 58번. 생으로 수입하여 국내산 유구고기로 판매하려면 검역개류장 도창일로부터 국내에서 최소 몇 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59번. 쇠고기의 대분의 부의명이 아닌 것은 60번. 소도체 등급 판정 시 등액 판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체 중량이 150kg 미만인 외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2. 지방세기 기준 넘버 7보다 지나치게 노랗거나 연지방인 도체 3.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방열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재를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정답은 2. 지방세기 기준 넘버 7보다 지나치게 노랗거나 연지방인 도체 3. 해설 성숙도 구분 기준 넘버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재를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터디야 스터디 웨per하니